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드릴게요. 해당 주택은 약 136평의 넓은 대지에 36평의 주택 그리고 넓은 마당과 잔디 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남쪽에는 안방이, 남서쪽으로는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하루에 햇살을 모두 가득 품은 거실이 위치합니다. 두 개의 방과 두 개의 화장실을 갖춘 실용적이고 깔끔한 구성에 잘 관리되어 온 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의 도복권에는 면 소재지가 위치하며 차량 5분이면 두륜산의 댕사 주차장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주차장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댕사까지 가는 숲길이 참 이쁩니다. 이번 가을에 꼭 걸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동서 남쪽으로 가까운 곳은 20분 그리고 30분 이내의 거리에 남의 바다까지 오가실 수 있으며, 차량 5분에서 10분 이내의 거리에 음내가 위치해 있어서 시골이지만 큰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 있는 곳입니다. 따뜻한 남도에서 바다와 숲 그리고 햇살이 주는 선물을 가득 품고 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집입니다. 그럼 지도를 통해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신흥리에 위치합니다. 도북권에 면 소재지가 위치하며 차량 10분 이내 거리에 해남 음내가 위치해 있습니다. 시골이지만 큰 불편함 없이 생활 인프라들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천년의 사찰 대흥사 주차장까지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5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산책이나 트랭킹 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동, 서, 남쪽으로 모두 바다를 접하고 있는 곳이라 20에서 30분 이내의 거리에 남의 바다가 위치합니다. 또한 25분 거리에 강진 무의사 아이씨가 위치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구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남, 서, 향을 향하고 있는 주택의 본체를 기준으로 앞쪽으로 잔디정원 그리고 옆쪽과 앞쪽으로 주차장 및 마당이 위치합니다.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부는 북쪽으로 들어오며 이 진입로는 공동소유의 진입로입니다. 해당 주택은 중공된 이후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온 주택으로 유럽풍의 주택 외형과 실용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 집입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부동산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장설립, 승인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의 면적은 449제곱미터 약 136평이며 주택은 120제곱미터 약 36평 정도 됩니다. 본체 실내 구조는 2개의 방과 거실, 주방, 2개의 화장실 그리고 넓은 다용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주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이며 중국년도는 2013년 6월 11일입니다. 지모근대 형상은 사다리형, 방위는 남서양을 바라보고 있으며 지형은 완경사지이나 평탄하게 땅고르기 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폭은 동서남북 20에서 25미터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으며 남방은 기름보일러 설치되어 있고 수도는 상수도와 지하수를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대 수는 경계 내 승용차 기준으로 두 세대 넉넉하게 주차 가능하며 입주 시기는 현재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항공 영상을 통해 해당 주택에 위치한 마을과 주변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남서쪽 약 50미터 이내의 거리에 806번 국도가 지나갑니다. 또한 남쪽으로 1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면소재지가, 그리고 지금 하면 상단에 보이기 시작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 읍내까지 4킬로미터 이내의 거리로 하나로마트 등의 생활 인프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해당 주택은 완경사지에 위치하면서도 아래쪽 넓은 들판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시골 지역의 특성상 주변으로 분묘가 있을 수 있으며, 주택을 기준으로 뒤쪽과 앞쪽으로 폐쇄형 우사가 한 동씩 있습니다. 냄새는 거의 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장 안내입니다. 해당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부는 주택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연결됩니다. 공동 소유지로 806번 국도와 연결됩니다. 마당이 넓어 마당에 주차 가능한 부지가 넓게 확보되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이렇게 잔디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생 울타리에 아주 높은 나무들이 경계를 잘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뒤쪽으로는 보일러실과 다용도실로 들어갈 수 있는 외부문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약간의 완경 사이에 높은 지대에 위치하면서도, 남쪽 경계로 생 울타리가 그리고 서쪽 국도 사이에도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아주 조용하고 프라이빗하게 지내실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택의 실내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으로는 넓은 테라스가 위치하고요. 남쪽으로 들어가는 현관은 꽤 넓은 편입니다. 아름다운 유럽풍의 외부 주택 모습과는 달리 실내는 아주 실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동, 서, 남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햇살 가득하고 층고 높은 거실의 모습입니다. 정원과 숲 그리고 넓은 들판을 이 거실에서 내려다볼 수 있으며,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입니다. 참고로 이 주택은 예전에 이 고장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사셨던 곳이라고 합니다. 주택의 관리도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유지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의 반대편으로 들어가시면 첫 번째 침실이 위치합니다. 한쪽 전면으로 붓박이장 설치되어 있어 수납공간 부족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두 번째 침실로 서재와 화장실 그리고 드레스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화장실이 위치하고요. 양쪽으로 서재 및 드레스룸이 위치합니다. 이곳 또한 전면으로 붓박이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용적으로 공간 활용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어지는 공간에는 중간에 중문이 설치된 주방과 화장실이 위치합니다. 상업부장의 깔끔한 싱크대 유지관리 잘 되어 왔고요. 주방 안쪽으로 아주 넓은 세탁실 및 다용도 공간이 위치합니다. 주방에서 연결되는 문과 외부로 나가는 두 개의 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용도 공간이 넓고 붓박이장이 전면으로 두 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수납공간 부족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공용욕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당 주택의 실내외 모든 모습 둘러보았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깨끗하게 잘 관리, 유지되어 온 남도의 주택 소개였습니다. 산과 바다를 오가시며 깨끗한 주택에서 소소하게 시골생활 해보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해당 매물의 상세 정보와 금액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삼삼면 신흥리에 위치한 해당 매물의 상세 정보입니다. 해당 매물의 총 매매가는 1억 7천만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생부동산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생부동산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면 한 달에 한 잔의 커피값으로 저희 인생부동산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다 나은 매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계속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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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길이 조금씩 타입합니다. 여러분의 길은 함께하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길을 지어UP하는iety.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길을 substantive 정보의cream으로 Critical